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화면이 잘 안나왔어. 안녕하세요. 한말씀 하시죠. 패친 맞으시죠? 제 패친입니다. 한말씀 해주세요. 추운 날 행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위가 촛불 시민들을 막지 못하네요. 막지 못하죠. 워낙 강추위도 우리 촛불은 꺾지 못합니다. 김진태 의원이 바람 불면 촛불이 꺼진다고 했는데 헛소리죠. 꺼지지 않고 있네요. 번져야 됩니다. 활활 타고 있습니다. 활활 타고 있군요.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해서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시민들이 지치지 않네요. 박근혜 대통령은 바람이 불고 추워지면 안 나올 줄 생각하고 있을 텐데 시민들은 일단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는 건가요? 박근혜 퇴진할 때까지. 퇴진할 때까지. 그렇죠. 구속할 때까지. 구속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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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2017년도 소유성취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